호국보은의 달인 6월을 맞아 애국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애국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청년들이 생각하는 애국정신의 의미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. 장현수 기자입니다. 호국보은의 달 6월에 특히 강조되는 애국정신.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서 청년들은 애국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나라가 안전해야 그 울타리 속에서 개인도 안전할 수 있다며 애국정신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애국정신은 일상생활에서 먼 이야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나라사랑 얘기하면 뭔가 좀 먼 나라 얘기 같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.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애국정신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?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아실현, 자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들이 꼽혔습니다. 아이들을 위한 봉사라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여러 봉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약간 최근에 많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라와 나의 개인의 삶을 많이 분리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결국에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자기 위치에서 많은 활동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호국정신 권위자들은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납세와 선거 참여 등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젊은 시절부터 몸에 익히는 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애국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. 또 간과하기 쉬운 국민적 의무나 법규를 지키다 보면 애국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도 강조합니다.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교통복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간배꽁초를 암대다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젊은이들이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실생활에 지켜야 될 것 같고요.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애국 실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청년들은 다가올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알아야 실질적으로 부딪힐지 모르는 대북문제에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북한에 대해서 거의 청년들은 좀 무관심인 것 같아요.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의 통일과 애국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라의 안녕을 위해 계승돼야 할 애국정신.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도 그 실천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.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.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.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